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임용생물 정다니입니다 오전에 이제 1회 모의고사를 쳤죠 쳤는데 문학마다 난이도를 좀 다르게 느끼셨을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방을 보니까 전공 내용학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쓰셨더라구요 근데 이제 교과 교육론 일부 문제는 아마 낯선 문제도 좀 있고 아마 답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한두 문항 정도는 조금 우왕좌왕한 그런 답변들을 좀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풀이는 지금 생각으로는 쭉 진행해서 한 타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전공 A, 전공 B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데 중간에 설명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너무 짧아지면 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회 모의고사 오늘 1회 모의고사니까 4회 모의고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오늘 모의고사는 가장 쉬운 모의고사였고요 그 다음에 2회는 이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3회는 그보다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서 이제 가장 높은 난이도로 그리고 마지막 4회는 조금 여러분들 시험치로 가시는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조금 편안한 낮은 수준의 난이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막상 문제를 풀이하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전공 A 1번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A 1번은 사실은 단답형으로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시간 얼마 걸리지 않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효모의 산소 유무에 따라서 호흡과정에서 변화되는 여러 물질들의 상대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 실제 상대량을 나타냈지만 여기에서 산소가 있을 때 그리고 산소가 없을 때입니다 사실은 이 그래프만 봐도 산소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세포, 산소호흡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고 산소가 없을 때는 아 발효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간혹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 ATP 상대량이라고 했는데 ATP 양이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보통 해요 그런데 똑같은 게 아니고 따로 봐야 되죠 상대량이니까 실질적으로 산소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셔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산소가 있을 때는 보통 이 정도의 32 ATP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하죠 물론 셔틀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산소가 없을 때는 바로 인지가 될 수 있죠 에너지는 얼마요? 이 ATP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효에 의해서죠 관련 내용들을 잠깐 보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분자의 포도당이 열 단계 반응을 거쳐서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산소 유무에 따라서 대사 경로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O2가 존재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두 분자의 아스틸코에이를 만들죠 그래서 두 분자의 아스틸코에이를 만들고 그리고 이 뒤에 TCA 대사 경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화적인 산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피루부산이라는 물질이 혐기성 조건이 되면 그러니까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보통 이 조건을 산소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산소의 농도가 매우 낮을 경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혐기성 조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소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낮은 경우에 제가 화살표를 하나 더 그릴 텐데요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젖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젖산을 생성하는 생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죠 동물에서 주로 젖산이 만들어지고 분자수는 두 분자의 젖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는 지금 효모의 발효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다루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예를 들어서 두 분자의 아세트 아세트 알데하이드로 바뀐 중간산물인 아세트 알데하이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두 분자의 알코올, 에탄올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NAD 플러스가 나오죠 당연히 NAD 플러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환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게 해당 과정의 10단계 반응 중에서 여섯 번째 단계, 여섯 번째 단계가 PGAL이 이렇게 변하는 단계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NAD가 필요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NAD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NAD가 들어가고 다시 이 단계를 거치면서 NADH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필요한 건 이 과정, 해당 과정을 전개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ATP를 얻어야 되겠죠 두 분자의 ATP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실제 우스갯소리로 그럴 수 있죠 이 과정, 산소호흡 과정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에너지 못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 생산 해당 과정을 거쳐서 이 ATP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생물은 이 과정을 계속 지속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생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해당 과정만 계속 일어나서는 저 이 ATP 에너지로는 생존은 사실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과정에 산소가 차단되었을 때 지금 이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신 동물 생략 같은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소가 있을 때보다 산소가 있을 때보다 산소가 없을 때 산소가 없을 때 더 빨리 포도당을 분해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이유도 간혹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포도당의 소모 속도가 더 빨라지느냐 산소가 있을 때는 포도당의 소모의 비율,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런데 산소가 없을 때는 포도당의 감소 비율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죠 그 이유를 뭐라 설명하고 있냐면 대사의 경로가 짧다 그리고 대사의 경로가 짧다 보니까 빠른 포도당 소모가 일어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은 간단하죠 기역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NAD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NAD 플러스가 필요한데 효모는 이게 조금 답안이 여러분들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루부산을 적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세타 알데아이드를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어? 그럼 어떤 게 답이에요? 라고 물으면 일반적 채점에 갔을 때는 두 개가 다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경로를 보시다시피 실제 NAD 플러스와 NADH의 전환에 관계 되는 건 지금 아세타 알데이드가 에탄올이 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셔도 되고 보통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루부산에서 보통 두 분자의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요약적인 반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피루부산이라고 적어도 되는 겁니다 단 실제 그러면 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보면 실제 아마 출제를 했다고 치면 그 교수님이 뭔가를 하나 주실 거예요 피루부산이라고 그러면 가채점을 돌리죠 분명히 아세타 알데아이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틀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답안도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공동 답안으로 보통 처리됩니다 최초의 답안들은 보통 출제 교수가 보통 답안으로 준 것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답을 좀 더 붙여서 채점합니다 단 초기에는 협의를 하고요 그 답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후기에는 교수님들이 하루 지나면 나가시기 때문에 협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채점하는 3명의 보통 교사입니다 교사가 협의할 수밖에 없죠 아세타 알데아이드도 사실은 맞다고 하자라고 하면 그것까지 채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나와서 답안이 진짜 뭐야 피루부산이야 아세타 알데아이드야 그렇게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탄올이 다시 산화되어서 아세타 알데아이드로 역으로 바뀌고 아세타 산으로 바뀌어서 아스틸코에이가 되는 과정 그거를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미트디트 문제라든지 이런데 부분 부분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같이 비교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 게 반대로 물질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에탄올이 다시 여기에 나오는 아세타 하이드로 바뀌죠 이게 예를 들어서 다시 아세타 산으로 바뀝니다 아세타 산으로 바뀌고 얘가 바뀌는 물질은 아스틸코에이로 바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스틸코에이로 바뀌면 얘는 이제 TCA 회로를 들어가서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이 과정에서 이 아스타 알데아이드가 에탄올로 바뀌는 역반응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물질들은 뭐가 되냐면 NAD 플러스가 되고 나오는 건 NADH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NAD 플러스가 들어가고 나오는 건 NADH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사용되는 효소 이건 뭐 유명하다기보다도 알아두셔야 될 효소죠 여기에 사용된 효소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사용되죠 그럼 여기에 사용되는 효소도 역시 탈수소 요소겠죠 근데 앞에 명칭을 붙이면 뭐 아세트 알데아이드 탈수소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아세트 알데아이드 탈수소 요소가 여기에서도 작동하게 된다 라고 이 과정을 한번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다 물론 계속 이건 뭐 제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이라는 게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계속 연계해서 막 요것조것 해서 싹 한 번에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보통 보면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 알겠죠 메탄올도 똑같이 알코올 탈수소 요소에 의해서 기질로 작용하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아세트 알데아이드가 아니고 만들어지는 물질은 보통 포름 폼 알데아이드가 만들어지죠 신경계에 시신경에 큰 영향을 주는 그래서 그것까지도 그건 저해제는 아닌데 보통 보면 메탄올을 들여 마셨을 때 그 문제가 왜 자꾸 대두되냐면 예전에 딱 한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경쟁적 저해 효소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경쟁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메탄올 이야기도 등달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사실은 보셨을 때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1분 컷이야 뭐 이런 것들 1분도 아니고 후딱 보고 만 30초 1분 안에 답 두 개 딱 쓰고 끝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특히나 채점할 때 보면 1분 같은 건 당연히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너무 틀리면 너무 마이너스 타격이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저 문제 푸신 거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정답적으로 잘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이제 답 쓰신 거 보니까 어? 좀 나오지 말아야 될 답? 단순한 오답이 아니고 어?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답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른 것들을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면 생태학에서 일반적으로 군집 내 개체군간 상호작용 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조간대에서 두 종의 따겹이 A와 B 분포를 조사한 결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요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건 성체가 실제 분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어떤 종이냐면 A종이죠 A종이 실제 분포할 수 있는 범위 그러면 까만 색깔로 칠해둔 거 실제 분포할 수 있는 범위에서 B종입니다 B종은 요만큼 실제 분포죠 근데 각 종을 제거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면 사실은 우리가 뭘 단독 대항했을 때 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제거했을 때 보면 A종의 분포 범위는 이만큼입니다 실제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A종을 제거했을 때 B종의 분포 범위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훨씬 더 이만큼 서식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실제 A종 때문이죠 A종 때문에 실제 분포 범위는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다 됐습니까? 그러면 군집 내 개체군 상호작용은 두 개체군에서 생겨나는 보통 이익과 손해의 관점을 따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따지죠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위 조관대에 자연상태에서 두 종의 따개비 A종과 B종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 제일 먼저 꼭 첫 번째로 떠오르셔야 될 게 답이 뭐냐면 사실은 경쟁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답이 들어가야 될 건 사실은 경쟁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실제 아마 임용에 한번 출제됐다가 예비 문항으로 빠진 문제였거든요 그때 정확한 하나의 답이 뭐였냐면 경쟁이 아니었어요 그때 답이 뭐였냐면 상호작용인데 분서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 답은 분서였는데 누가 써도 경쟁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분서 그리고 사실은 경쟁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긴 합니다 그럼 이게 분서의 정의에 따라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나누어 살기를 하는 것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쟁이잖아요 관계 중에서 이것도 또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 답안이 나왔을 때는 분서와 경쟁이 다 맞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딱 이 내용이 나와서 있는 게 예전 버전이죠 교육과정 예전에는 요즘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막 고등학교 하이탑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선 100% 분서라고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공서적 생태학의 일부나 이런 걸 보면 또 경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두 답이 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쓰시는 것과 그 다음에 분서 아까 분서는 근데 거의 못 찾았어요 하나 더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개체 공간의 상호작용 경쟁, 포식, 그 다음에 무슨 공생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경쟁 베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베타는 경쟁에 의해서 한 종이 완전히 소멸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쟁 베타라고 쓰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일단 여기는 경쟁이나 그 외에 들어간다면 분서 정도가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B종의 성체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원래는 살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죠 넓었는데 그 범위가 좁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A종 또는 A종의 유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답은 실제 A종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A종의 유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단답형 문항이라서 A종의 유무까지는 그렇게 길게 답 나오는 걸 보통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A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종의 유무, A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보통 보면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나누면 즉 두 종, 종 1과 종 2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약한 종과 강한 종으로 이렇게 나누죠 됐습니까? 그래서 종을 나눠서 사실은 손해를 보건 그 다음에 아무 역량이 없든 그 다음에 이득을 보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쪽을 약한 종이라고 하고 이쪽을 강한 종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나누어지겠죠 이렇게 나누어지면 똑같이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경우입니다 그때 생태학에 꼭 공부하셔야 될 부분들 그러면 둘 다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사실은 경쟁이 되는 거죠 경쟁 또는 교재마다 다르지만 분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강한 종이 이득을 보고 약한 종이 손해를 보는 됐습니까? 이쪽 부분을 우리는 보통 포식 또는 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보셔라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도 이 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포식과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중에 로테카 볼테라 모델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포식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경쟁을 보셔라 경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종이 다 이득을 받는 됐습니까? 최근에는 잘 나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어를 지금까지 보면 세 가지 정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어만 다르게 했을 때 상위공생 그리고 원시협동 상호부조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다 통일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주로 굳이 구분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공생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 외의 내용들 있죠 편의공생이라든지 편리공생 중립에 대한 내용들 이 곳곳을 채운다면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고 조금은 약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됐습니까?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분 시간 대비 보셨을 때 한 번 더 점검할 건 포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반드시 기출뿐만 아니고 한 번 점검해 보셔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위공생 정도를 보시면 어떨까 나머지 편의, 편리, 그 다음에 중립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특이한 예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게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은 제가 딱히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은 너무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된다 게 아니고 쉽게 맞추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잘 완성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완전히 이렇게 핀트를 조금은 잘 못 맞춘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번 보시면 예전에 고전 유전학 그 이후에 좀 멘델 유전학 외의 유전학 중에서 최신의 유전학 중에서 유전자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답으로 이제 그걸 써주신 선생님이 있어 유전자 상호작용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유전학적 용어나 명칭은 아니고요 그냥 상호작용 그렇게 상호작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건 먼저 이론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A 유전자와 B 유전자 두 유전자라고 합시다 두 유전자가 상호작용에서 뭔가를 나타낼 때 그걸 유전자의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자의 상호작용은 세 가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억제 유전이 있고 두 번째가 보족 유전이 있고 세 번째가 조건 유전입니다 세 번째가 조건 유전입니다 이번 답하고 관련된 건 이 부분이죠 억제 유전이죠 됐나요 억제 유전 아마 억제 유전을 듣고 뒤에 보면 조건 유전 이런 걸 들으면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건데 가장 키워드는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전자가 있다 치고 그 다음에 B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억제 유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의 유전자 즉 에피스테이시스 상위성을 보이는 유전자는 아무 형질 발현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색을 낸다든지 이런 형질 발현에 관여를 하지 않고 그냥 유전자로 숨져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B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억제 유전자일 경우에 두 가지 성향을 보입니다 하나는 우성으로 억제를 할 수가 있고 열성으로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특별한 형질 발현을 하지 않는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 만들어요 색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만들어요 단지 하는 역할이란 건 뭐냐면 우성이나 또는 열성으로 이 A 유전자에 대한 억제 효과만 가질 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유전자의 억제에 따라서 색이 나타나든 이제 뒤에 털색이죠 털색이 나타나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모양을 나타내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억제 유전이고요 억제 유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B 같은 경우에는 우성 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성 억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미리 문제를 풀어 보셨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유전은 예를 들어서 열성의 억제 유전에 해당됩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게 억제 유전이고 보족 유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똑같이 A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A라는 유전자가 존재하고 다음에 B라는 유전자가 또 존재할 때 두 유전자가 각각 형질 발현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A 유전자는 예를 들어서 색깔을 만약에 노란색이니까 얘가 발현이 되면 노란색이 털색이든 뭐든 노란색이 나타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보족 유전자 B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얘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A도 발현되고 B도 발현되면 노란색도 파란색도 아닌 다른 붉은색, 초록색 다른 유전자가 나온다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유전이 닭의 벼슬 유전입니다 호벽과 호두볕 이런 변유전이 그런 보족 유전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상호작용해서 둘 다가 작용하면 예를 들어서 붉은색 색깔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에 의한 보족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유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AB를 나타내면 A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B 유전자가 있습니다 억제 유전하고 다른 건 뭐냐면 A 유전자도 어떤 형질 발현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B 유전자도 형질 발현에 관여합니다 근데 이게 형질 발현에 관여는 하는데 A 유전자도 어떤 하나의 가유전, 제가 기호를 많이 쓰는데 가유전에 발현하고 B도 가유전에 발현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계에서 B가 조건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를 만족해야 A에 따라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화살표는 그었지만 얘가 직접 발현한다는 건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B가 조건화된다 B가 조건이 되었을 때 경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얘는 억제 유전하고 다른 게 형질 발현에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관여하는데 조건으로 작용한다라고 해서 조건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때 중요한 용어 하나만 더 짚으면 그때 이 B 유전자를 억제 유전에 가는 겁니다 A 유전자의 상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피스테이시스, 상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상위 유전자, 상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자의 상호작용 세 가지는 요렇게 해서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이 문항에 관련해서 보면 라지 B는 검은색 색소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지 B는 검은색 색소를 만들어내고요 스몰 B는 갈색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스몰 B는 갈색 색소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B는 어쨌든지 색소 그러니까 라지 B 우성이라 볼 때 라지 B가 있으면 검은색으로 발현되는 거고요 스몰 B가 있으면 갈색으로 발현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위에 애들 여기 벌써 색깔이 다 나와 있어요 지가 그러면 다른 것들은 모르겠고 이 색깔들만 보면 예를 들어서 라지 B와 스몰 B를 가진 애는 라지 B가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발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몰 B 스몰 B이니까 라지 B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갈색이겠구나 라고 해서 갈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라지 B 스몰 B가 존재하는데 라지 B가 있으니까 검은색이 나와야 될 것 같아 라고 보는데 흰색으로 나오고요 스몰 B 스몰 B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색 아니야? 라고 하는데 흰색입니다 그때 어떤 유전자가 C 유전자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스몰 C 스몰 C가 있는 거죠 스몰 C 스몰 C가 있으면 이렇게 열성의 형태를 지닐 때 B 색깔 유전자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색깔 유전자가 전부 다 억제되기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흰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보시면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인 검은색지를 검정 교배시켰다고 합니다 검정 교배시켜서 이렇게 나왔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전학적 용어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 유전으로 쓰시든 아니면 상위성 또는 상위성 유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실 것은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조건 유전이 아니죠 억제 유전이죠 억제 유전 그리고 아니면 상위성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억제 유전 상위성 방금 조건 유전은 아니고요 억제 유전 상위성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그런 것도 또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설명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아까 빠르게 넘겨보니까 상위성 검정 이렇게 또 적으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검정이 테스트라는 의미에서 상보성 검정처럼 아마 적으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억제 유전이나 상위성 또는 상위성 유전 상위 유전으로 표현하시는 게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인 두 검은 색지를 교배 한다면 조건은 아마 여러분들 교재나 어떤 특별한 교재나 인터넷만 이렇게 탁 검색하셔도 제일 먼저 뜨는 게 아마 적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여기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보통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스몰 스몰이 나올 겁니다 똑같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라지 B, 그 다음에 스몰 그 다음에 B에 C, 그 다음에 스몰 스몰 이렇게 했을 때 16개가 총 나오게 되죠 퍼네트 테이블에서 16개가 나오는데 여기 아마 이것들을 다 조 형태대로 조사를 해보시면 조사를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흰색은 아마 4개가 나올 겁니다 흰색은 뭐냐면 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스몰 C, C가 다 만들어지는 거 4마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갈색은 또 3마리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마리는 전부 다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몰 C, C를 가지지 않으면서 라지 B를 가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그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알겠죠? 이렇게 한번 필요하시면 그려보시고 다 아까 문제 풀 때 그려보셨으면 굳이 다시 안 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비율은 9대 3대 4로 나옵니다 9대 3대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억제 유전에 대한 이야기고 다음 4번 문항으로 이렇게 후딱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이 오히려 1,2,3,4 단답 중에서는 오히려 킬러 문항이 된 듯한 느낌을 이제 답안을 보고 어 그렇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건 어 이거 많이 안 다뤄봤다 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너무 심플해서 또는 잘 안 생각해 봤는데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걸 한번 봅시다 전공서적이나 일반 생물학만 봐도 이제 크게 이제 반절 정도 3분의 1 정도로 해서 그림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ABCD 구간이니까 구간을 좀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여기 구간까지 이렇게 조금 잘라서 보고 그리고 이 구간은 제가 이렇게 빗금을 조금 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여기에 나오는 이 구간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나 싶은 게 똑같은 시간의 구간입니다 0.05초에 똑같은 건데 왼쪽은 조금 더 굵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좀 더 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박스 친 부분이 심장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의 수축부터 심실의 수축까지 수축과 이완을 나타낸 심장주기인데 아마 외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 심장주기 약 몇 초쯤 나오냐면 0.8초쯤 나옵니까 0.8초 그러면 1분 60초 기준으로 보면 한 75회의 보통 주기 박동수 정도 되죠 그래서 그게 한 타임의 주기고요 거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A 지점하고 B 지점 그리고 C 지점 D 지점에 뭘 보고 싶냐면 문제 때문에 알겠죠? 문제 때문에 보면 실제 이천판과 그 다음에 반월판인데 이천판과 삼첨판 같은 경우에는 각각 나눠서 부르기도 하고 책마다 다르지만 퉁 쳐서 방실판막 이렇게 그냥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월판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판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천판하고 반월판의 개폐를 한번 보고 싶은데 A 구간은 사실은 뭐하는 구간이냐면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됐나요? 이천판은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월판은 당연히 닫혀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B하고 그 다음에 D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0.05초인데 뭐하는 구간이냐면 그림을 조금 더 보태면 제가 지금 작아질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수평으로 그어졌다가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수평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파란색 그림이 뭐냐면 심실의 용적 그림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수평인 구간을 뭐라 부르냐면 EDV라고 하죠 푸른색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EDV 심실 이완기 말용적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 수평안 구간 0.05초 정도 되는 이 부분은 ESV라고 보통 표현하죠 ESV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여기는 심실 이완기 말용적이고요 심실 수축기 말용적이 있댑니다 이거의 차이가 박출량이 되겠죠 나가는 정도가 이 구간은 개인적으로는 생태학을 볼 때 타임렉이라고 해서 지연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 나오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겠어요 타임렉이 있다라고 보면 그 개체군의 생장곡선을 보면 타임렉이 생긴다는 말은 환경수용능력을 넘었을 때 바로 적용되지 않고 일정시간 이후에 환경수용능력의 저해를 크게 받아서 다시 내려온다 지연시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두 구간을 꼭 뭔가 열리고 닫히고 생각하는데 거의 지연시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B구간도 순간 닫힙니다 그 다음에 E구간도 닫힙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그대로 닫혀 있고요 C구간에서는 이제 이건 열려야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겠죠 이 구간은 열립니다 그리고 짧은 마지막에 저 D구간은 역시 닫히고 닫히는 구간입니다 닫히고 닫히는 구간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당연히 같이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심전도까지 또 같이 한번 더 체킹해서 추가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지점 사이의 압력 차이에서 혈액이 흐르는데 AD 각 구간 중 심장 내에서 혈액이 흐르는 구간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흐르는 A 구간 그리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흐르는 C 구간 여기에서 보면 이천판이 열리고 바늘판이 닫히는 구간 이천판이 열리고 바늘판이 닫히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A 구간이 됩니다 A 또는 A 구간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킬러 문항처럼 되어버렸죠 이천판과 바늘판이 모두 닫히는 구간이라고 하면 보통 답을 그냥 B라고 써주셨어요 그런데 B하고 D가 둘 다 닫혀있는 구간입니다 됐습니까 B, D 구간 됐죠 B, D 구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둘 다 닫혀있는 구간이 된다 이렇게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이 정도에서 보시고 추가적으로 심전도도 좀 더 보시고 필요하시면 일반 생물학이나 기타 가지고 계신 전공서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문항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답 쓰는 방법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채점을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와 화났던 부분들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시간 아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 6번 7번은 과교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교론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최대한 좀 줄이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건 필요하면 제가 쉬는 시간에 그 이유를 아마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과교론 문항은 기본 답안과 필요한 부분들만 잠깐 잠깐 모의고사 때는 그렇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을 주제로 한 수업의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일반적으로 수행평가 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건 그 학생이 만들어낸 산출물 등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될 수 있죠 기본적인 보고서부터 뭐 영상 온갖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잘 보시면 여기 과제를 잘 보시면 과제에 보면 비만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주제 과제가 뭐냐면 비만의 원인과 사실은 예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거죠 예방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아 원인은 뭐고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 자료가 최소한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비만의 정의라든지 비만의 문제점까지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채점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영역은 네 개의 영역으로 하겠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안 나와 있는 기억 두 번째가 자료의 적절성 세 번째가 역시나 블랭크 되어 있는 부분 네 번째가 학습 촉진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다 가에 대한 과는 뭔지 모르겠어요 과가 없네요 가에 대한 자료가 충분한가 점수 속도로 3 2 1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괄호 안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평가 영역을 한번 써봐라요 평가 영역을 쓰면 평가 영역을 볼 때는 점수 속도 체계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제일 첫 번째 한 줄 내용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라는 건 이놈을 보시면 되죠 자료가 충분한가 됐나요 마찬가지로 니은도 보실 때 뭘 보시면 되냐면 그 자료가 체계적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은 기억 부분 기억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자료에 대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건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낸다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한 장 내는 건지 열 장 내는 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는 그 포트폴리오의 자료의 분량 양적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충분한가 라는 부분들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양적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건 그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수집되었는가 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의 체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료의 꼭 양 요거와 같은 내용 됐습니까 딱 다섯 글자 자료 네 글자 자료의 양 이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조 내용 됐습니까 그래서 자료의 양적 내용 그 다음에 자료의 체계성 볼 때는 뭘 봐라 제일 첫 번째 첫 번째 내용들을 봅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보다 낫다 낫다 이렇게 되겠죠 자료의 양과 자료의 체계성이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고 가에 들어갈 내용 그러니까 뭐에 대한 자료가 충분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여기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포트폴리오의 뭐가 되냐면 과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은 딱 앞에서 나온 거 엄밀히 따지면 비만의 원인과 예방 이런 거죠 됐습니까 원인과 예방이 된다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여기서 설명을 조금 답을 막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 보다도 답 쓰는 방법 한정없이 유를 느려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정없이 느려서 쓴다는 말은 뭐냐면 엄청 길게 쓸 수 있죠 포트폴리오란 이런 것인데 이래서 저래서 이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제가 사실은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답 쓰는 요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에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답안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요건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쓰는데 요렇게 썼습니다 하나가 포트 과제이기 때문에 또는 포트폴리오의 과제 또는 주제 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딱 써뒀습니다 그 이유를 그러니까 답을 비만의 원인과 예방 그 이유는 포트폴리오의 주제이기 때문에 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길게 쓴 겁니다 포트폴리오란 학생의 산출물을 다 모으는 건데 앞에 과제 제시에서 비만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기로 했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면서 한 두 줄 세 줄 좀 쓴 겁니다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쓴 겁니다 채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채점을 할 수밖에 없냐면 딱 하나만 본다라는 거죠 뭘 봐야 되냐면 포트폴리오의 주제과제 이 관점만 머릿속에 그냥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읽고 이 학생이 이해를 했다 못했다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게 아니죠 저는 뭐 점수를 빨리 부여하고 빨리 채점을 마감해야 되니까 오로지 그냥 화면에 떴을 때 보이는 건 비만의 원인과 예방 하나 1점 그리고 나머지 이유에 1점을 줄 건데 과제이기 때문에 과제로 제시됐기 때문에 그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죠 빠른 채점을 위한 저의 구조화죠 그건 저뿐만 아니고 누가 채점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을 채점해야 되고 정말 채점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또는 너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할 때 막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런 상태에서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게 채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게 모범 답안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쓴 학생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정답 처리를 하겠죠 그냥 그러면서 에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죠 길게 썼을 때 이 내용이 주저리 주저리 제가 이렇게 읽어가지만 이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어디든지 있으면 제가 똑같이 채점을 하겠죠 근데 이 내용이 없으면 아무리 길게 적어도 저는 그냥 이걸 1점이 틀렸다 그러면 2점 점수에서 앞에 이거 1점 주고 이거 0점 그래서 1점만 주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답 쓸 때 아마 굉장히 전반적으로 제가 다는 꼼꼼히 못 봤지만 보셨을 때 보니까 답을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요령까지 일부러 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답 설명해 드려야지 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칸에 줄이 이렇게 있죠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은 건 답안을 길게 작성하시는 건 썩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조건 짧게 무조건 짧게 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 실제 채점하는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오류 없이 내 점수를 채점 받을 수 있으려면 사실은 이게 1번 소문항 2번 소문항 3번 소문항 입니다 그래서 쓰는 방식을 잠깐 곁들여서 설명을 하면 여기에서 답안이 하나 진행되고 마침표가 찍히고 여기서 또 요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여기서 또 마침표가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채점하는 사람들이 좀 보기가 난해합니다 빠른 채점 혹시 실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끊는 거에 따라서 여기서 1번 문항 은 끊어졌는데 채점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끊겼다고 보고 까지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칸이 나눠져 있으면 아까 그렇게 쓰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여기에 첫 번째 내용을 쓰시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두 번째 내용을 쓰시고요 여기에 세 번째 내용을 쓰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간이 부족한데요 생각을 해보셔서 그렇게 공간을 많이 쓰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 그리고 간혹 보면 여기다가 무슨 기호나 이런 건 체크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호는 뭐냐면 여기에 밑줄 치거나 여기에 별표 치거나 여기에 이런 표시를 하는 거나 이런 기호들을 말하는 거고 앞에 예를 들어서 앞에 예를 들어서 조 기호와 똑같이 해서 답하고 해서 답하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 채점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혹시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항에 대한 하나하나를 정확히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는 것 여기서는 뭐 포트폴리오의 과제이기 때문에 과제 주제 또는 뭐 주제와 같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녹아들어갈 수 있게 쓰는 것들 간혹 뒤쪽에 가서 그런 문제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간혹 보면 두 답안을 비교해 한 답안은 주어진 내용을 빼곡히 다 가득히 채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쓰고 요만큼 쓰고 요만큼 딱 써뒀습니다 그런데 4점 만점 빼곡히 다 채웠는데 어디가 마이너스 돼서 3점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절대 양으로는 채점하지 않는다 내 문장에서 채점 보면 어떤 키워드를 분명히 찾겠구나 뭐 변하면 증감을 찾는다든지 순서면 뭐 내용을 외우는 거죠 A, C, D, A, C, D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고른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무조건 많이 적지 마시고 좀 구분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적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답이 되게 짧은 게 뭐냐면 요렇게 적은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과제 주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라고요 그래서 고른 것들 그 다음에 교사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평가의 단점을 하나만 쓰라라는 건 사실은 교사 입장에서 포트폴리오의 단점이라고 하면 요거는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뭐 하는데? 채점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채점에 많은 시간이 소요 소모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채점에 신뢰성이 아주 확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채점에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 라는 것들 수행평가의 전반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점 중에 하나죠 신뢰성 확보 그래서 채점에 신뢰성 확보가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평가로는 평가하기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학 지식의 평가에는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의 평가,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곳에는 타당하지 않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과학 지식의 평가에는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채점하는데 많은 소요 시간이 걸린다 그 채점의 객관성이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것들 중에서 하나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두 가지 쓰라고 했을 때 꼭 세 가지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세 번째 건 채점이 안됩니다 앞에 두 개만 진짜 에이 조금 그래도 융통성을 발휘해 주겠지 진짜 앞에서부터 두 개만 채점하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스캔본을 봤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잘려 버립니다 아니 조금 나가도 괜찮지 않겠어? 뭐 조금 나간 건데 글자가 잘려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채점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나간 건 아예 선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건 채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에이 설마 라고 하는데 실제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답안을 쓰실 때 나눠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한 줄이 좀 굽다 보니까 나눠서 반절 반절 뭐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쓸 말이 많으면 나눠서 쓰셔도 된다 근데 실제 나눠서 쓴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면 내가 좀 군더더기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좀 임팩트 있게 줄여라 라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답이 있는데 오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분명히 정답을 썼는데 뒤에 막 더 느려 쓰다가 오답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알겠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조금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좀 금방지게 쓰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툭툭 좀 이렇게 그러면 시간도 좀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도 좀 많이 좀 다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되고 과교로는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서 요건 여러분들 아마 보셨다시피 요건 기출입니다 기출이라서 답을 되게 다 잘 쓰셨을 건데 과학이론 변화에 대한 과학철학 대안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적인 과학철학 됐습니까 거기에서 보실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포퍼의 반정주의 보셔야 되고 현대과학철학 같은 경우에는 라카토스라든지 쿤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하시면 되고 보통 잘 출제는 되지 않지만 라우던이라든지 이런 것들 파이아벤트 이런 사람들은 가볍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불호가 너무 갈리고 너무 약간 지엽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 정리해 두셨겠지만 포퍼의 반정주의 포퍼라든지 라카토스 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면 어디에 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이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 읽어 보셨으니까 읽지는 않고 바로 답안 작성만 보겠습니다 니담의 주장에서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의 핵과 보호대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핵이 되는 건 핵이 되는 건 자연 발생설이죠 자연 발생설이 되고 이거에 대한 보호대는 보호대는 글을 전체를 읽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강한 불로 충분히 가열한 후 코르코마교로 막아서 한참 두었다 이 말은 뭐냐면 강한 불로 충분히 가열하면 생물, 미생물은 모두 사라진다 라는 게 보호대가 하나 될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선택에 쓰시면 되니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완전히 밀봉하지 못해서 미생물이 생겨났다 그럼 완전히 밀봉하면 생물이 들어갈 수도 없고 미생물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보호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명의 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명력, 생명의 기 이런 거 있죠 생명의 기 필요하다 그래서 생명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기가 필요하다 라는 게 또 보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쓰셨다면 사실은 모두 다 정답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대에는 여기서는 강한 불로 가열했을 때 미생물은 모두 죽는다 라는 거 또는 완전히 밀봉하지 못해 미생물이 생겼다 완전히 밀봉하면 미생물이 생기지 않는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기 중에 미생물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들 또 마지막 또 다른 것들은 뭐냐면 생명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기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보호대로 될 수 있겠다 포퍼의 반정주의는 사실은 이론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포퍼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론이나 가설 원리 등은 실제 반정에 의해서만 존재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가설이나 이론이 있으면 반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반정을 하는 게 뭐냐 하는 거 반정에 대한 반정을 하는 게 관찰밖에 없죠 사실은 관찰과 실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관찰에 의해서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관찰이 문제점을 가지죠 그 앞에 보면 보통 과교론 책이 앞에 나오는 게 관찰의 인지구조 의존성 그 다음에 감각기관 의존성 이론 의존성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더라도 관찰이 타당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제점은 반정의 증거로 사용하는 관찰의 문제가 생긴다 됐습니까 그래서 휴무의 문제 이러는데 관찰의 한계점 그리고 또 다른 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의 기처럼 애드혹이라고 부르는 임시 변통적인 가설이 붙어버리면 반정 자체가 어렵죠 됐나요 그리고 반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정 자체의 의문이 들면 그 반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찰 사실에 대한 부분들 관찰의 문제들 그리고 또 보시면 반정하려는 것이 이론인지 가설인지 그걸 모르면 또 어렵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말을 다 기억하시지 말고 3개 이상 물어보진 않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점이라고 부르는 한 문제에 이제 100점이 최소 100점이 1점입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게 동그라미 하나에 3점짜리를 물을 수가 없다고요 최대 2점이군 아니면 1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묻는다 하더라도 뭐 예전에 그 고민을 저도 했더랬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5가지의 근거가 나오면 5가지를 다 외워야 되나 다 외우고 조금 있으면 3가지는 또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5가지의 근거가 있으면 확실한 근거 2가지면 충분 충분하다 더 이상 너무나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더 이상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왜 2가지 이상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 됐나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관찰의 문제라든지 에드 호흡에 대한 문제라든지 진짜 일반적인 딱 2가지 정도만 기억하시자 2가지 이상은 묻을 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더 뭐 이렇게 구조 드리려고 준비는 해왔는데 거기까지는 다른 것 때문에 시간이 쓸데없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그대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보니까 7번의 시간을 조금 많이 소모하시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반성적 사고를 통한 여기 보면 과학 개념 학습 절차 모형 엄청 깁니다 이거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크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과학 개념을 개념 학습할 때 보통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인지구조와 대립되는 개념관의 상호작용 인지 갈등을 통해서 보통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반성적 사고를 통한 개념 학습을 한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의 사정 개념 C1이 있습니다 똑같죠? 사정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학생의 개념이 전제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수정하고 확장해 나가야 될 아직까지는 부족한 개념입니다 그럼 학생의 개념이 있고 그와 대립되는 개념 C2가 존재하는 거죠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C2의 개념은 C2의 개념은 과학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오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C2는 대립 개념이긴 하지만 과학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오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보면 수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기에 C2 대립 개념의 사실은 특징, 조건이 뭐냐 하면 수업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건 학생의 사정 개념을 올바르게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C2 개념은 오개념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으로 나와야 될 거 C2 대립 개념은 과학적 개념이어야 성공적인 수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특성이고 조건이고요 실제 여기서 중요하게 이 모형 절차에서 중요한 건 모형 절차 거창하게 말하면 그런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딱 두 가지 기능입니다 즉 개념을 만들어가는 생성하는 기능과 생성 기능과 그 다음에 대립 개념과의 비교 분석 기능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을 통해 인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대립 개념을 뭐 한다고요? 비교 분석하고 아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개념을 또 다른 개념 C2로 생성하고 C1 다시가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성 기능과 비교 분석 기능이 전부 다 라고 보면 아래는 그거에 대한 사실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어 이게 피아젠가 오슈벨인가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를 써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자체를 보고 바로 인지 갈등보다는 개념의 사실은 들어가야 될 게 생성 기능과 여기에 보면 비교 분석 기능을 통하여 개념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C1은 학생 자신의 개념이고 C2는 대립 개념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립되는 두 개념 C1과 C2에 의한 설명인 1, 1, 1,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2의 무엇을 통해서 개념 변화를 유도한다 그럼 이연은 뭐가 들어가야 될 거냐 무엇을 비교 분석 앞에 나왔다 비교 분석을 통해서 된다 여기 이연이 똑같은 이연이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비교 분석을 통해서 변화된다 라는 겁니다 기억은 생성이고요 이연은 비교 분석입니다 또는 비교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건 설명을 들었고 수업 후 학생은 새로운 개념 생성 기능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쭉 해서 새로운 C1' 다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C1'으로 변화된다 이때 C1'은 어떤 개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수업을 성공적으로 했다 안 했다 를 떠나서 어떤 개념이냐면 기존의 C1 개념이 수정되고 확장된 개념이죠 됐나요? 그래서 C1의 수정 확장 개념이면서 사실은 이게 특이한게 과학적 개념이거나 과학적 개념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또 다른 5개념입니다 저게 무조건 두 번째 문제는 성공했다고 가정하면 됐나요? C2는 과학적 개념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수정 확장된 개념이긴 맞는데 그게 과학적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5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바로 딱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뭘 말해주고 싶냐면 개인적으로 나름의 분석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쭉 분석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이죠 이제 2024학년도 작년 이제 내용학만 볼 때 내용학과 그 이전에 2023학년도 내용학을 보면 그때 이야기가 2023학년도에는 문제가 전공해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막 이렇게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4는 물론 그것보다는 좀 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전체가 이제 지역적이거나 뭐 전체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뭐 일부 몇 문제 두세 문제는 지역적이다 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사실은 여러분 당나게 뭐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사실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날려도 사실은 합격권이라면 크게 문제없는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낯선 문제 이건 누구나 다 말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건데 낯선 거는 너무 뭔가 자신의 지식을 막 적용해서 막 풀이하려고 과교론이든 아니면 전공이든 전공 내용학이든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뇌 요번인가요? 뇌 이렇게 뇌가 변화되는 발달 뭐 이렇게 그림이 있었던 게 있거든요 실제 그러면 그 뇌에 대한 구조를 전부 다 초기 발달부터 다 외웠어야 되느냐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위치를 봐도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를 봐도 위치를 봐도 아 이건 되내고 이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낯선 문제를 봤을 때 좀 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그냥 대강이라기보다는 편하게 보세요 막 이렇게 금방지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어? 이건 뭐야? 여기 나와 있네 이거 말고 뭐 있겠어? 따로 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그 보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과교론에서 답을 잘 못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히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라도 비워두지 말고 옮겨 쓰세요 그러면 맞을 확률은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에 질문을 물은 데 질문을 그대로 옮겨 써서 서수로만 바뀌었는데 답인 게 한 4년 전에 과교론 답이 있었어요 진짜 모범 답안 근데 여기에 나온 물음을 그대로 옮겨 줬고 서수로만 딱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은 낯선 문제에 대해서 좀 편하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아 저렇게 새로운 게 나오면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는 아미노산 단백질 문제입니다 단백질 문제인데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이렇게 격가지 알기의 구조만 나와 있습니다 알기의 구조를 다 외운다는 건 20개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외울 수도 없고 외울 생각조차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기를 다 외우는 건 좀 어렵고 그 중에서 아미노산이 나오면 너무나 심플하지만 기본적인 분류를 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아냐 하면 양전압디는 아미노산 됐나요 일반적으로 니신 이 세 개는 외워두자 됐나요 니신과 아르기닌은 플러스가 써먹을 때가 있죠 그 히스톤 단백질 또 이야기할 때 나오고요 니신과 아르기닌 그 다음에 음저나 있는 건 뒤에 산자가 다 붙어 있죠 그래서 글루탐산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외에 몇 가지 좀 볼 게 있습니다 이거 외에 볼 게 뭐냐면 이거 외에 첫 번째 있는 글라이신이라 부르는 거 그러면 글라이신 글리신이라 부르는 얘를 왜 봐야 되냐면 얘는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진화하고도 연결이 돼요 진화에 오파린의 가설이라든지 가장 최초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아미노산은 리신입니다 아 글라이신입니다 됐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프롤린입니다 됐나요 프롤린은 왜 기억을 해둬야 되냐면 단백질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을 형성할 때 굴곡 꺾임이 있는 구조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프롤린은 그 꺾임 구조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꺾여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 시스테인이죠 시스테인은 알기에 뭘 가지냐면 슬퍼 히드록시기 SH기를 가지죠 얘들끼리 뭘 만드냐면 이왕화 결합을 만들고 시스테인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고요 참고적으로 이만큼은 항상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데 그 외에 시스테인하고 비교했을 때 메사이오닌이 있습니다 그 메사이오닌은 알기를 보시면 황을 가지긴 가집니다 그런데 그걸 맨단에 가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제 이왕화 결합을 거의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로까지는 아닌데 거의 형성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왕화 결합 형성하는 것은 전부 다 시스테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읽기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단백질 2차 구조인 알파나선 2차 구조에는 알파나선과 베타시트라고 부르는 병풍 구조가 있죠 그래서 알파나선 구조에는 꼭 요거는 요 문제를 출제한 전공서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주로 글라이신 글리신과 알라닌 등이 풍부할 때 잘 형성되더라 두 개가 사이즈나 극성의 문제가 소수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 형성되더라 그리고 수용액 속에서 단백질은 고유한 3차 구조로 가진다 이때 비극성인 소수성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안쪽 부분에 그 다음에 극성인 친수성 아미노산과 전화를 띈 아미노산은 바깥쪽 부분에 예전에 공통각도 그렇고 생물으로도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그려두고 요렇게 잘랐죠 내부는 예를 들어서 소수성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배열된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예를 들어서 친수성으로 보통 둘러싸여 있다 이것들이 한번쯤 나왔습니다 B의 특징 A의 특징에서 그래서 요런 형태를 주로 이룬다 라고 됐고 연력학적으로 그렇게 해야 안정한 구조를 이룬다 라는 거죠 외부 환경과 반응해 볼 때 그때 작성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 아미노산 중 리신인데 문제가 더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 팔자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복잡한데 리신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것까지 해야 돼?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체인 글라이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게 글자가 하나 탈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리신을 아마 구하셨을 건데 그게 결론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잘됐는데? 왜냐하면 시간도 조금 쓰고 구조보고 잘됐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구조는 예를 들어서 환경에 따라서 염기성이냐 중성이냐 산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N마을단과 C마을단의 전화상태는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그 전화상태의 차이에 따라서 분자량이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같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아주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단백질의 구조는 알파탄소를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수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죠 이런 구조가 되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R기가 붙는데 R기가 붙는데 가장 간단한 게 글라이신입니다 수소 하나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이신을 구하는데 고민을 했어요 뭘 고민했냐면 원자량을 줄지 말지를 쓸까 말까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그냥 결론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원자량은 질소는 1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는 1이 될 거고요 탄소는 12 산소는 16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글라이신을 계산하면 아마 75 정도가 나올 거고요 7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리신을 계산해 보면 아마 계산하셨더라고요 제가 빠르게 봤을 때는 오전에 한 분 이렇게 146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조로 다 저걸 그냥 곱하기 뭐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건 146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제 내가 146을 맞췄는지 아니면 뭐 빠르게 쓰셨는지는 상관 크게 고문항은 염두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자량을 단순히 묻기에는 너무나 단순해서 실제 출제 확률 자체는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트리프토판이에요 알겠죠 트리프토판 트리프토판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롤린입니다 트리프토판의 구조를 보면 벤젠고리를 가지면서 오각형과 육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 트리프토판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트리프토판이나 프롤린 등이 있을 경우 알파 나선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를 이거 잘 보세요 항상 답 쓰실 때 그렇게 잘 하고 계신데 답 쓰실 때 이렇게 구조와 연관지어라 하면 무조건 거기에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구조만 채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됐나요 예를 들어서 뭐와 연관지어 또는 뭐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주변 설명은 아예 그냥 블라인드 된다 그냥 그 구조 아무리 잘 설명해도 정말 멋지게 생화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구조에 대한 게 없으면 그냥 꺼버립니다 끊는다는 게 진짜 북 끊지는 않지만 점수를 1 입력을 안 하죠 그래서 딱 그거 하나만 집중한다라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성되지 않는 이유를 구조와 관련지에서 설명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조화 돼서 뭐라고 부르냐면 꼭 들어가야 될 한 단어 두 단어가 뭐냐면 즉 공간적으로 크기 크다라는 것 사이즈가 크다 공간적 크기가 크다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라는 공간적 크기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프롤린을 얘기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굴곡 다르게 말하면 꺾임이 발생해버린다 알파 나선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프롤린이 들어가 버리면 실제 그 구조의 형태가 꺾임으로 인해서 잘 형성되지 않는다 라는 것 그래서 이 공간적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굴곡이 생긴다 꺾임이 생겨버린다 뭐 꺾여져버린다 라는 걸로 설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구조로 구조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붙이는 건 상관없겠죠 예를 들어서 트리프판의 상대적인 크기가 크고 뭐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건 조금 약간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스테인은 극성인 아미노산이지만 대부분 단백질의 안쪽에서 발견된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주로 여기에서 극성이나 친수성 전화를 띠면 바깥쪽에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얘는 극성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의 안쪽에서 발견된다 단백질의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요거죠 시스테인은 무슨 결합을 한다고요 이황화 결합을 한다고요 그래서 시스테인 간에 이황화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성질이 뭘로 바뀌어 버리냐면 극성에서 소수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황화 결합으로 인해 뭐 극성에서 소수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소수성화 되기 때문에 됐죠 이황화 결합에 의한 소수성화 소수성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너무나 심플하지만 단백질의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한번 제가 이렇게 던지면 한번 상기 한번 해보세요 1차 구조가 DNA에서 유전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배열이나 순서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 그것들이 수소결합을 해서 2차 구조가 만들어지죠 2차 구조가 만들어지면 알파 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주된 결합은 수소결합을 한다는 것 됐죠 3차 구조는 그것들의 좀 더 다른 결합이죠 그럼 어떤 알기관의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 이온성 상호작용 수소결합 이왕화결합 등이 작용해서 3차 구조를 만듭니다 이때부터 입체적인 구조가 나타나는데 일부 단백질은 이때부터 기능을 가질 수가 있구요 일부 단백질은 4차 구조 대부분의 단백질은 사실은 4차 구조 형태에서의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4차 구조는 3차 구조의 복합체 됐습니까 중합체 형태로 작동한다 라는 걸 정리를 좀 해주시고 분자생물화가 아까 그건 제 스타일이라고 했으니까 툭 뛰면 2차 구조의 모티프라고 부르는 초2차 구조라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나 초2차 구조 류신지퍼 그 다음에 징거 핑거 이런 것들 헬릭스턴 헬릭스 헬릭스 루프 헬릭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모티프라는 것들도 그거까지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9번 문제는 발생하기인데요 발생하기 제일 실제 출제에 들어가면 발생하기 제일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출제에 들어오시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사실은 인력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막 새로운 페이스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쁜 표현으로는 그 밤에 그 나물이죠 일부만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교수님들이 일부만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모든 생물학의 전공교과의 교수님을 다 부르는 숫자도 많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들어오시는 교수님은 일반적으로 전공이 분자생물학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들어와요 분자생물학이 들어오고 그 외에 식물학이나 동물학은 번갈아 들어오십니다 동물학은 또 세부 전공들이 더 많으시죠 예를 들어서 면역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물 생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분자생물학 그 다음에 식물학이나 또는 동물학 물론 같이 두 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들어오고 하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발생학 교수님들이 잘 없어요 요즘은 아마 보면 학과를 한번 보세요 이건 여담일 수 있는데 대학의 학과를 보면 사범대 중심 플러스 알파 일반 자연과학 대학 중심을 보면 발생학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으시고 조금은 또 열로 하셔요 그래서 발생학이 잘 안 들어오는데 발생학이 보통 보면 그래도 꾸준히 좀 이렇게 배제되지 않고 한때 예전에 초기 년도에 배제됐는데 배제되지 않고 그래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동물 생략 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내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최근의 경향입니다 최근의 경향은 발생학이 진짜 막 희한하게 구석에서 이런 게 안 나오고 지금까지 출제 발생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다면 제가 잘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새로운 발생학은 전혀 보시지 말고 지금까지 발생학 기출문항만 보셔도 좋고 그와 관련된 내용만 조금 확장하셔도 좋고 지금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발생학은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발생학은 너무 어렵거나 깊은 부분을 보시면서 지금에서 하시는 것도 너무 낭비일 것 같다 그래서 발생학이 아마 사회 모의고사에 거의 매일 매회 모의고사마다 한 문제씩은 있을 건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가장 기본적인 문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올라갈수록 조금 이건 어려운데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문화입니다 문제만 길죠 개구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수정난 각 부위인데 간단한 설명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답안에도 쓰셨던데 기본적으로 이쪽 부위에 지금 침입한 게 정자입니다 그림상으로 됐나요 정자가 이렇게 침입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식물극, 동물극 정자들의 난자를 보면 난자를 보면 실제 저 난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되어서 절반을 기준으로 절반을 기준으로 색소층을 가진 부위가 있고 아래쪽 식물극 부위는 조금 더 투명한 부위입니다 됐나요 그때 여기에 일반적으로 보통 정자가 침입한다고 보면 정자의 침입 방향으로 약 30도 정도의 피질의 회전반응이 일어나죠 그럼 이게 내려오면 아래쪽으로 사실은 이렇게 좀 더 내려갈 것이고 30도 정도 이쪽은 회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래쪽의 색소층은 색소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색소의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래층은 사실은 까만색은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보다는 좀 더 연한 회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드러나는 걸 저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만큼 색깔이 연하게 드러나는 걸 회색 신월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정자가 수중되었을 때 회색 신월환이 나타나고 구조 피질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 내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그냥 할구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 보면 위쪽은 지금 거의 보이질 않죠 동물극 세포가 되고요 아래쪽은 식물극 세포가 됩니다 식물극 세포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럼 32 포배기대의 모습이다 그리고 정자가 난자에 침입하면 회색 신월환이 만들어지고 중배협 특유의 액틴이 발행된다고 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건 근육과 관련된 액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현되고 밑에 이 그림 실험1과 2 실험1과 실험2에 대한 내용이죠 좀 이렇게 잘려서 오른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액틴이 발현되는 걸 보니까 즉 포배상태 언제냐라고 보면 시기가 32세포기부터 512세포기까지가 있는데 전부 다 이까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고 처음으로 액틴 발현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회색 신월환 세포인 부분에서 여기서 512세포기일 때 처음으로 발현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었어요 중배협 됐나요? 회색 신월환 세포 중배협이 형성되는 시기를 말해라 라고 말했죠 시기를 말해라고 하면 실제 답을 쓸 때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512세포기 근데 사실은 딱 512세포기일 때 만들어졌는지 그 전에 만들어진 데는 사실은 저 자료로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512세포기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128세포기 이후부터 512세포기까지 될 때 그 구간을 쓰셔도 될 것 같고 128은 넘어야 되는데 안 생겼으니까 512에서는 생겼으니까 그 사이에 어느 부위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범위를 쓰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512세포기일 때 만들어진다 라고 해도 위 자료를 바탕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밑에 이제 요거에 대한 겁니다 실험 두 번째 거에 대한 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요런 모양으로 실험을 했대요 됐나요? 요런 모양으로 실험을 했는데 아래쪽은 뭐냐면 보통 띄워붙이는데 요거는 아래쪽이 식물극과 동물극 그 다음에 회색 신호란 세포와 식물극 세포 그 다음에 동물극 세포와 회색 신호란 세포입니다 됐나요? 액틴 단백질의 발현을 보니까 플러스가 나타난 게 어디냐면 여기에서 플러스가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플러스가 나타났습니다 됐나요?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 뭐하고 뭐하고 붙일 때 액틴 발현이 일어나냐면 공통적으로 식물극이 있을 때 반대편의 극에서 나타나는구나 즉 식물극에서 동물극으로의 물질 분비가 사실은 동물극 세포를 뭘로 만들어준다? 중베워붙 액틴을 발현시켜준다 중베워붙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어디냐면 식물극 세포에서 회색 신호란 세포로의 물질 식물극 세포에서 식물극 세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신 게 뭐냐면 많이 들어보신 게 VG1 mRNA VG1이라는 거 그 다음에 VEGT mRNA 그리고 베타카테닌 이라는 거 됐습니까? 이런 물질들이 사실은 그 다음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발현시키게 합니다 그 다음 물질들은 대부분 여러 물질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딸 N-O-D-A-L 됐나요? 노딸이라는 물질을 사실은 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유도 물질입니다 그래서 유도와 결정이라는 말은 발생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뭐가 시킨다 할 때 여기에서도 사실은 키워드 중에서 보면 구체적인 물질보다 식물극 세포가 동물극이나 그 외의 회색 신호란 즉 식물극 세포에서 분비된 어떤 물질이 중부앱을 유도한다라는 그 유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죠 실험 결과로부터 중부앱이 형성되는 원리를 식물극 세포로부터 뭐 사실 물질은 이렇게 안 놨지만 식물극 세포로부터 뭐 중부앱이 유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여기서는 가볍게 보지만 챙겨보실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VG1 이라든지 뭐 VGT 라든지 베타카테닌이라든지 아마 용어를 들어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있으실 것 같은데 뉴쿱센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한 번쯤은 정리를 해두셔라 개인적으로는 음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그냥 가볍게 하나 나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정도 정리해 두시고 이거는 단순히 사실은 좀 암기적인 걸 물었습니다 이거는 중배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중배업성 기관을 두 가지만 쓰라 그러니까 중배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 중배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 뭐 쓰셨어요 생식소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나 뼈도 만들어지고요 골조직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지는 게 순환계도 만들어지고요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그러면 이거 기억하실 때 뭘 기억하시면 좀 더 좋냐면 외배엽은 주로 뭡니까 외배엽은 주로 표피 계열이죠 그래서 표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외배엽은 표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경관 신경쪽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또 진피는 중배엽성이에요 진피는 또 중배엽성이고 약간 내뱉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또 다르죠 내뱉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소화 호흡 이런 것들 됐나요 그 다음에 뭐 갑상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외워두시는 정도 요거는 좀 외워두셔라 라는 것들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학은 정리하실 때 요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뭐 성결정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실 때 생물별로 개구리 그 다음에 닭조류 닭 그 다음에 뭐 사람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그 내용 내용별로 따로 좀 가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하나의 내용이라도 개구리 나왔다가 닭조류 나왔다가 사람 나오고 또 바뀌면 이게 되게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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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순간 이제 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물을 풀어나가는 건 좀 편하게 한 30초만 편하게 들으세요 생물을 풀어나가는 건 조금 순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선생님들마다 강사들마다 다른데 생활을 먼저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데 저는 또 순서도 진화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부터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제일 띄엄띄엄 되지 않고 연결고리가 쭉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편이고 아까도 한 두 번 말씀드렸지만 요거 하다가 딴 거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정리의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했던 게 선생님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하여튼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농담으로 순간 생각이 나서 드릴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사주 다 보고 이제 시험 치실 수도 있고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한번 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농담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거 있죠 이제 어쨌든지 한번 뵀잖아요 그래서 올해만 보고 만나지 맙시다 이런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남녀가 헤어질 때 우리 이제 만나지 마 이런 것처럼 이제 짧게 보고 올해까지 보고 내년에 절대 보지 맙시다 이렇게 근데 아까 답 쓰신 거 보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2회 때 3회 때까지 쭉 봐야 되겠지만 이제 문제는 분명히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오 이 정도 쓰시면 다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 정리만 쭉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몇 문제만 더 갔다가 이 문제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벌써 시간이 제법 됐네요 자 사실은 이 문제는 4점 만점에 4점을 완전히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설명하려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되게 많죠 광합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광합성의 명반응의 과정이다 라고 말하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꼼꼼히 필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꼼꼼히 했다가는 밤새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물분해할 때 관여하는 거 한번 물었었죠 여기에 망간복합체 알겠죠 금속 망간복합체가 관여하고 그리고 1차전자수용체로서 페오파이틴 얘기 한번 합니다 페오파이틴 한번 나왔었고 여기에 전자전달계에 보통 보면 플라스토 키논이 있을 거고요 플라스토 키논의 위치까지도 같이 좀 알아 두세요 보통 플라스토 키논이나 플라스토 시아닌의 위치를 물어보면서 개물질들에 대해서 소수성이냐 친수성이냐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됐습니까 이동하는 게 다르죠 위치와 이동 내부 이동이냐 바깥의 친수성 부분의 이동이냐 위치까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시트크롬 B6F 복합체 컴플렉스가 있고요 시트크롬 복합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토 시아닌이 있죠 P700이라는 광개원에서 전자가 위로 뜹니다 알겠죠 그리고 페레독신 그 다음에 플러스 환원효소까지도 가는 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때 미리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때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이동하는 이동방법 양성자의 이동방법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기출된 문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능동수송이죠 능동수송 그리고 다시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다시 스트로마 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ATP 합성요소를 통해서 빠져나가죠 근데 이제 요거는 매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자주입니다 자주 물질의 이동방법은 보통 한 번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삼투냐 확산이냐 능동수송이냐 이런 것들은 보통 한 번씩 어디에 작게 작게 걸려가더라 그런데 그중에서 확산에 대한 이야기 됐습니까 항상 채점할 때 논의가 되는게 뭐냐면 어떤 친구들은 촉진확산이라 썼어요 어떤 친구들은 확산이라 썼어요 이걸 어떻게 할거냐 근데 이게 그 해에 좀 재수재수입니다 그러니까 확산 아예 그냥 다 확산까지 다 맞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지 이 확산은 단순 확산도 있고 있는데 이건 정확한 개념이 아니야 분명히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촉진확산이라 써야 돼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산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단순 확산이냐 촉진확산이냐 꼭 구분해서 필기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안을 정말 만약에 정말 희한하게 정말 촉진인지 단순인지 진짜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그냥 나의 운을 믿고 확산이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굳이 모를 때 두 개 중에 하나 찍어 맞추겠다고 단순 촉진을 쓰는 것보다는 진짜 모르겠으면 그냥 확산이라 쓰고 분명한 건 그냥 단순 촉진을 반드시 구분해서 써주시라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사실은 뭐라 쓰냐면 실제 촉진확산이라고 쓰셔야죠 됐습니까 촉진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촉진확산 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 문제부터 이 문제부터 풀고 넘어갑시다 명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전자를 공유해주는 전자공유체라고 물었습니다 전자공유체는 뭐냐면 저 맨 왼쪽에 보시면 전자를 공유해주는 물질은 물이 되겠죠 됐습니까 공통과학이었던가요 물이 분해되는 식 자체를 적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양성자의 개수 전자의 개수까지 해서 반드시 기본으로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H2O의 분해냐 그 다음에 두 분자의 H2O의 분해냐 그 차이는 개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뭐 O2가 나오느냐 2분의 1 O2가 나오느냐 이 차이까지도 한번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정리해 두시고 최종전자 수용체라고 물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최종전자 수용체는 요게 최종전자를 수용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요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여기 나오는 건 디귿의 명칭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그냥 살짝 같이 붙여가야 되는 것들 그게 뭐냐면 적색저하 현상 하고 세트는 아닌데 세트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게 에머슨 상승효과라는 두 가지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뭐가 되냐면 디귿의 내용은 적색저하입니다 그래서 적색저하 현상이 되고 이게 일어나는 이유를 가장 쉽게 풀어 쓰면 뭐냐면 여기에 보면 P680 이상의 나노메타 이상의 파장이라고 했죠 저 파장은 누가 흡수를 잘 못하냐면 관계2의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답안에 보니까 보통 유도공명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데 그건 전공식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도공명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도공명과 같이 쓰셔도 되는데 가장 그냥 심플하게 풀이하면 680나노메타 이상의 파장을 관계2가 잘 흡수하지 못해서 관계2에서 관계1으로의 전자전달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효율이 떨어지는 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든 아니면 유도공명으로 쓰시든 됐습니까 그 내용들을 어쨌든지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아마 분명 이런 문제 적색사의 답안은 그 두 가지가 다 쭉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전자전달의 관계2에서 관계1으로의 효율이 떨어진다 라는 것과 유도공명까지 같이 이야기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잠깐 쉬어가기 전에 이것만 한번 점검 포인트로 제가 어제 말고 이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자꾸 보다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왠지 느낌에 혹시 이번에 식물 생리와 광합성 쪽이라면 예를 들어서 광산화 광저해 효과를 어렵진 않으니까 한 10분 정도 5분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한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광산화라는 건 페레독신에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페레독신에서 전달되어야 될 전자가 전자가 산소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만들어지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전자 이런 산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과사나물들이 만들어지죠 그때 아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런 초과사나물을 제거하는 데는 SOD가 씁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미타제라고 해서 즉 이런 단일한 상소 과산소를 두 개 더하고 여기에다가 수소를 붙이면 과산화수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때 나오는 과산화수소는 또다시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물과 산소를 다시 분해됩니다 됐나요 이 과정 그리고 광산화 이런 광산화가 일어나서 양자수율이나 광합성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광저해 현상이라 부르고요 광저해 효과가 일어나는데 과도한 빛을 받았을 때 이것들을 소산시키는 광회복 기작들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하나는 카로테노이드를 이용한 것 또 다른 하나는 크산토필 회로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래서 카로테노이드를 이용한 건 카로테노이드가 에너지를 받으면 들뜨게 되고 다시 바다 상태로 떨어질 때 열로 소산하는 경우고요 직접 소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크산토필 회로는 이건 또 분명히 또 그래프 어디에서 봤어 라고 하실 거예요 카로테노이드 개 중에서 크산토필류라고 부르는 비올라크산틴 제아크산틴 안테라크산틴의 상호전환 됐나요 그래서 그 전환 과정에서 열로 소산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보통 보면 광화학적 소강 뒤에 게 크산토필레로가 비광화학적 소강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망구제 느낌 이니깐 어 왠지 이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혹시나 뭐 나쁠 건 없으니까요 알겠죠 10번까지 풀었는데 뒤에 남은 문제 두 문항 하고 그 뒤에 비는 한 봅시다 지금부터 한 10분만 쉬면 안되겠습니까 작습니까 10분 15분 쉬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10분에 다시 하는데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만 빠르게 해서 남은 문제 뒤에 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